인공지능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일반인과 전문가의 4분의 3은 5년 안에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일반인과 미래의 측 포럼 회원 등 88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미래에 대한 인식 및 미래전망 시나리오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.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.4%는 기술 발전으로 향후 5년 안에 좋은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우수한 인력의 해외 유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도 83.5%에 달했습니다. 또 응답자의 83.5%는 복지와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71.9%는 고령화와 복지 확대로 공공재정이 고갈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. 반면 혁신추구형 창업의 증가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56.4%에 그쳤습니다.